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는 1탄으로 첫 번째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두 번째 로봇, 세 번째 2차전지 소재의 틈새시장, 네 번째 어팡 턴어라운드, 다섯 번째 고부가치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관련돼서는 화장품, 면세, 여행, 유통, 항공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는 역시 화장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라고 썼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적자를 내는 미국 오하이오 공장을 철수하면서 적자폭이 대폭 축소돼서 실적 턴어라운드 주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여전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데 국내 브랜드사 외에도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취구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경쟁률을 높여갈수록 위탁 생산하는 코스맥스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높은 성장률의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시아에서 성장률이 30% 이상씩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 가격이 올라간 게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매출 1조 4천억대, 영업이 1천억대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이 돼서 중국 화장품 브랜드 간의 업체가 싸우면 싸울수록 위탁 생산하는 코스맥스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재작년에 계속 실제 발목을 잡았던 미국 적자 법인의 대폭 축소,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 외에도 국내 중소형 브랜드 관련돼서 회복 수요, 그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인바운드, 중국 인바운드 단체 관광객이 올해 처음으로 재개된다는 점에서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코스맥스는 충분히 살펴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인데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590억 투자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2배 넘는 2.5배 상승을 보여줬는데 로봇 관련된 주의 특징은 대부분 95% 적자고 매출이 5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매출이 4천억대, 영업이 300억대,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오는 숫자가 제대로 찍히는 로봇 관련된 주 중에서 매출과 이익이 가장 큰 회사로 탑핏주로 꼽기에도 손색이 없는 SPG입니다. SPG는 원래 웬만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가전이 60%, 산업 자동화 설비가 40%인데 산업 자동화 설비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화가 증가되고 로봇 증가하면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동화 설비가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로봇의 핵심 부품은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면서 양산까지 성공했고 일부 로봇 관련된 회사에 국내 로봇 회사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화 감속기 부품이 로봇 부품 중에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핵심 부품인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중소형 쪽에서 그다음에 중대형 쪽에서도 역시 일본 업체가 독점 70% 넘는 독점하는 거를 지금 대량 국산화 하고 있다. 그래서 감속기 관련된 매출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약 100억에서 150억대 예상하고 있지만 500억대, 1000억대까지 감속기 매출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감속기 관련돼서 가장 빨리 양산하고 가장 국산화에 성공한 로봇이 주도 감속기 관련된 매출이 내년부터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감속기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SPG가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 SPG 로봇 관련된 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데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주로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돼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한 로봇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정부에서 로봇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보티즈가 만드는 실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규제가 풀리면서 매출단에서 지금 로봇 관련된 주식 중에 가장 이슈가 많은 샌드박스 규제 완화 이슈도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부에 대한 정책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의 소위 말한 사람으로 치면 관절에 해당되는 다이나믹스에 관련돼서 매출이 해외에서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도 감속기에 국산화 수요가 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만드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돼서 실내나 실내, 명칭은 일개미, 직개미라고 하는데 일개미, 직개미가 캐파도 1000대 이상에서 3000대까지 캐파를 확대할 것을 보고 있어서 로보티즈도 로봇 관련된 주식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가려진 숨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실적에 나오는 SPG, 감속기 국산화의 최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SPG랑 실내, 실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로봇 관절, 다이나믹스에 해외 매출 증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규제 완화에 수요적인 로보티즈가 로봇 관련된 주 탑1, 탑2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전지 소재단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양극재만 주목받았다면 실리콘 응극재가 주목받을 것을 예상하는데 실리콘 응극재는 부피가 충방전을 계속하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부피 팽창을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도전제, 도전제를 국내 대표적으로 양산하는 업체고 응극재 도전제, 그 다음에 양극재 도전제 모두 생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전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카본 나노튜브 CNT 도전제를 파우더, CNT 도전제 파우더를 분산하는 게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데 이 CNT 파우더 분산 관련돼서 가장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응극재는 단일벽 도전제를 써야 되는데 응극재용 단일벽 도전제를 유일하게 양산하는 게 나노신소재고요 나노신소재도 케파가 연평균 케파 증가율이 50%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매출과 이익단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90%의 성장이 나온다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 본격적인 숫자가 나오는 2차전지 소재 업체로 볼 수밖에 없고 실리콘 응극재 자체가 올해 비중이 5% 미만에서 2025년까지 15%까지 3배 이상 확대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도전제, CNT 도전제도 당연히 매출이 3배 이상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NCM인데 전액이 2차전지 소재단에서 원가 기준으로 13%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액 같은 경우는 현지와 로컬라이제이션을 필수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업체 중에서 전액 관련돼서 현지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NCM이고 그 다음에 전액 관련돼서는 생산 캐파를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의 원소재인 리튬염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원가가 개선되면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고 NCM 또한 매출과 이익단에서 90% 이상, 70% 이상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NCM의 전액도 매출과익이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첨보가 2대 주주로, 첨가제를 만드는 국내 1등 업체인 첨보가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NCM도 실적 가시성도 높고 매출과익의 증가폭도 높고 미국의 IRA, 유럽의 RMA법에 NCM, 나노신소재 모두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펑 턴어라운드는 표성 TNC인데요 스판덱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중국에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놔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스판덱스가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판덱스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판덱스의 원재로인 PTMEG를 효성 TNC가 직접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PTMEG 생산량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원가율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만 톤을 중국에서 증설했다면 지금은 8만에서 9만 톤으로 증설이 반토막 났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급 줄어난 게 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가격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3월달 양의 본격적인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이 나오면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중국의 수요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자금난이나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수요를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도 못하고 생산 캐파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한 효성 TNC의 선제적 캐파 증설의 본격적인 수혜를 오래 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 수소 용기 압력 용기에 들어가는 나일론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나일론 신소재 개발에 대한 신성장 동력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치 화학의 DL인데요 DL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바이오케미칼 탑3에 들어가는 바이오케미칼 크레이톤을 인수했는데 크레이톤이 소나무의 펄프 원재료에서 원재료를 추출해서 유난류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난류가 지금 항공 수요가 폭발하고 여러 가지 석유화 시향이 조금 회복되면서 유난류가 증가되고 유난류 소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톤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올해 실적에 반영되면서 OP 마진이 영업이익단에서 2200억에서 2800억대까지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대부분의 제품들이 판가를 전의하는데 소나무 펄프 원재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계속 하향 안정한데 제품 판가만 올라가서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지고 있고요 크레이톤의 효과가 자회사인 디엘 케미칼 가구도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톤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이 화학회사 중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2년 연속 계속 성장하는 고부가 같이 제품을 양산하는 디엘이 화학 관련된 회사 중에 탑픽으로 볼 만하고요 디엘이 양산하는 폴리부텐의 시장 점유율 동안 20%대 미만에서 35%까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우디 아람코와 토탈의 합작법인을 통한 수혜도 디엘이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부텐의 유럽과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마진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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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